자 포르자 리그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선전 총 6명이기 때문에 가볍게 예선전 2라운드만 진행을 하고 넘어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선전 2라운드 랩 랠리에서 가보도록 하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아 나루토 할때는 진짜 채팅창을 못보는데 포르자는 그나마 좀 저거합니다 초파님? 뭐야 이제왔어? 아 초파님 왔군요 어 그래 초파님까지 껴서 합시다 어 카톡이 왜왔어 미안해요 자 그럼 한명 더 인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초파님 다음번엔 조금만 일찍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오케이 초파님 연습좀 해왔나? 볼까? 자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랴오가님께서 아 포르자 리그 시작부터 시원시원한 별풍선 50개나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드리구요 자 자 조마모티브의 포르자 리그 예선전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아 예선전은 탈락자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어느정도 기세전이 있는 어 예선전이기 때문에 자 잘 달리고 싶겠죠 자 넘어가서 예선전 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야호가님 대마력술사님 네 강보면대지니 초콜릿 감사드리구요 자 아 역시나 네네네 어이 뭐야 아 네 오늘 뭐 특이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이래서 한번씩 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거를 소개 안해주면 삐진단 말이지 얘네들 그치 한번씩 딱 소개해줘야 돼 드라이브 인 라이크 유 스트로드 아 스톨 잇 이게 뭐냐 이게 저거 뭐 슈퍼마리오냐 에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동차구요 아 용님 이번에 문화 아이고 어 문안에서는 어 뭐야 저건 뭐예요 모랄? 강남 OP 뭔 소리야 강남 OP컴이야? 피 나온단 얘긴가? 하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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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야 너 위험해 야 아리야 너무 위험한걸 도전하네 애가 야 12세 관람가 이거 레이싱 사람 죽는거 아니야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 7세인데 아이고 좀 위험하네요 네 아 바로 박아버리네 자 해마님 지금 네 다른 기업이죠 분야가 다르지만 둘 다 대기업입니다 LG님 아 부엉이님 아 오랜만에 봬요 반갑습니다 닌님 코카콜라 샷 아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을정도의 아 네 많이 좀 털렸네요 코카콜라가 너무 지금 네 중고콜라예요 네 자 하래비님 아 역시나 이번에는 보이진 않는데 보이겠죠? 조바문TV에 함께하는 호피 가 아이고 네 여기는 좀 찢어졌네요 네 이렇게 찢어졌을때는 새로운 호피 커브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컴퓨터가 고장났을땐 호피 가 자 민님 네 아까 봤구요 자 아랄라 되게 바빠요 로젠택배 샷 아 정말 디와 앞이 다른 선수예요 아 정말 로젠택배가 만약에 마티즈를 이렇게 개량한다면 아 정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어 지금 뭐 거의 뭐 보험료가 많이 나오겠어 지금 보니까 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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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않아요 아 네 역시 이 정도면 택배 한 3여차 정도 된 아 정말 어차피 회사에서 보험 처리해준다 이런 얘기지 일단 바꿔보자 빨리 가보자 칼퇴근이 목적이다 아 네 전라빨리빨리 아 시원시원한 지금 번호판 날리고 있습니다 자 미님 아까 반 본 부분이고요 자 꼴찌 아 초판님 아 지금 니값이 탑기어가 아니라 기어예요 지금 기어 다니고 있어 꼴찌야 자동차 상태가 그리고 아까 보니까 좋지가 않아 엔진이 28%에 자동차 오른쪽에 기울고요 아 이건 뭐 진짜 오늘 탈락자가 있었으면 정말 위험했네 이렇게 보면은 멀쩡해보여 그렇지 이렇게 보면 자동차 진짜 멀쩡해보이는데 어 이차 근사한데 돌리는 순간 시원시원합니다 네 앞에도 지금 뭐 한쪽은 이미 앞니가 나갔어요 네 자 용님 일단은 무난하게 아 볼륨감을 앞세우며 아 네 서서히 지금 또 아 아 네 아 저거 용든 네 아 좀 고쳐 야 용님 용든 좀 고쳐 아니 얘는 진짜 일본이 아니야 어디 진짜 북한 사는 것 같아 아 용님 완주했고요 아 네 해마 역시 LG 네 대기업답게 3위 안에 들어오는 모습 좋습니다 자 아랄라 아 택배치고는 그래도 로젠 택배치고 4위로 들어온 정도만 무난합니다 네 진짜 혈압 오르는 택배이기 때문에 아 오피컴 아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아이세븐입니다 가야지 어 헤드샷 아 네 좋았어요 네 자 미님 네 들어오셨고요 아 이렇게 된다면 조파님까지 아 정말 기어다니고 계시네요 자 속도가 70밖에 안나요 지금 60이에요 네 아 정말 지금 아 정말 기어다니는 탑기어 탑기어다닙니다 아 우리 동네에서 로젠 택배가 제일 좋아요 아 복권 사세요 엄청난 확률이네요 저는 어떤 곳에서 주문했냐가 아니라 어떤 택배가 오느냐를 보는데 물건을 구매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아 예선전 진행을 해봤고요 용님 램선 좀 벽에다 꽂은거 맞아 용님 아 램선 좀 야 벽에다 꽂아 공유기에다 꽂으면 안돼 다른 칸 있나 한번 봐봐요 왜이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알겠어. 네. 아무튼 뭐 잘 램선 관리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혹시라도 뭐 인터넷 들어가는 게 있으면 되도록이면은... 다 종료해주세요. 막 이렇게... 토레... 그런 거 껴져 있으면... 다 꺼. 인터넷 빨아먹으니까. 그냥 방송도 꺼너. 자, 그러면 이어서 본선전... 자, 본선전 1라운드 맵 스즈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맵 스즈카로 바꿔주시고요. 자, 오늘 달리는 자동차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초판님. F클래스로 달릴 거야? 본선전? 어... 용님. A클래스 골라주시기 바랍니다. 애들이 너무 저기 재수강이야. 자, 좀 이런 것들 좀 맞춰주시고요. 어... 자, 용님까지... 아, 네. 됐네요. 자, 오늘 보르자리그 본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날라니 시작해주시면... 본선전 첫 번째 경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본선전 1라운드는 맵은 스즈카에서 진행이 되고요. 자, 오프닝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. 자, 조마무트의 포르자 리그. 자, 이제 본선전 1라운드로 들어갑니다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. 자, 예선전 끝났습니다. 자, 본선 1라운드 이제부터 이제 점수가 시작되는 거죠. 자, 과연 5대 우승은 누가 하게 될지...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범블비가 또 한 대 있어요. 시원시원하네요. 네. 아, 지금... 네, 오늘 일단은 니산카는 없습니다. 어, 자동차들이 너무... 예... 자, 이거 하나하나씩 봐줘야 돼. 왜냐면은... 그래야지 그걸로 외우거든요. 어, 야, 이 차 뭔가요? 마세라티 아닌가, 마세라티? 어, 뒷모습은 일단은 K5인데... 아아... 욕! 와... 한명 보냈... 자... 마세라티 욕... 자, 초판이 지금 사고 났습니다. 아... 코카콜라... 자동차를 봐도 사고날거같이 생겼어 어디 무슨 뭐 담배 저기 뭐야 어? 담배꽉처럼 생겨가지고 자동차가 무슨 에 열심히 달려야 될거 같고 자 6위는 하레비님이네요 아아 하레비님께서 니싼카를 접수하셨군요 아 시원시원하게 역시나 오피컵 찌그러져있지만 앞에도 자랑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하베 가 자 5위는 민님께서 있으신데 어이야 이 자동차 뭡니까 야 사람이 더 커보이네요 자동차보다 1인승인가요? 이거 뭐 2인승 같긴 한데 어 스포츠카죠 2인승이면 에 좋은거에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아 어 어 어 아니 차가 너무 약해 에 자 그리고 커브에서 저렇게 치면 안돼요 아 너무 폭력중 저거 누굽니까 저거 하레비님 어이거 봐 이거봐 이거봐 이거 봐 내가 보고있어 내가 지금 딱 보고있어 지금 내가 아 아 여러분들 너무 심한 아 아 몸싸움은 코너에서는 드리박으면 반칙기에요 자 하레비님 아 이거 뭐죠? 뭔지 모르겠네요 1번이네요 네 아랄라 아랄라 아랄라님 아랄라님 자 아랄라님의 그 바퀴가 되게 맞나보이네요 보라색이 뭔가 한타같애 어 자 그리고 리선수 아 역시나 자동차 따위 바꾸지 않습니다 아 역시 뭐 스폰서 아이고 아이고 허베카 하늘안과 아 아 정말 예 뜨겁습니다 지돈이라도 넣어줘 앞돈이라도 챙겨줘야 될 것 같애 이 정도면은 자 1위는 해마님 아 해마님이 범블비였군요 야 해마님이 범블비 아 뭡니까 지금 번호판에다가 영어 예 여러분들 저거 잘못 쓴거 부분인지 아니지 한번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네 비엠블리인가요? 좀 몰아쓰는거에요? 범블리 저거 맞아? 네 아 제가 볼때는 칸이 모자라서 아 저렇게 쓴거 같애 대충 읽으라고 어차피 너 영어 못하니까 어 고마워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면적이 넓어가지고 예 일단 1등이 버티고 있으니까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 용님은 어디갔나요? 아 3위에 용이 있네요 마세라티 여러분 그 마세라티 맞나요? 마세라티? 자 여러분 이거 마세라티 같은데 맞나요? 마세라티? 맞죠? 어 마세라티 자 오늘은 일단 이 3명이 정말 치열하게 갈거 같은데요 마세라티 자 마세라티 용에 범블리 해마 그리고 18리 어 번호판이 1818이니까 리님은 자 그 와중에 4위가 있네요 4위 누군가요? 아랄라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린님이 굉장히 좋아요 자 두번째 바퀴 남은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똥꼬집이에요 정말 저 자동차를 바꾸지는 않아요 정말 좋은 자동차도 아닌데 절대 안 바꾸더라구요 자 하지만 잘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2위에는 마세라티 용이 있구요 자 3위에는 해마가 있습니다 자 안쪽 바깥쪽에서 어? 야 지금 이거 용이나 어? 잠깐만 야 이거 충돌 어? 아슬아슬하게 잘 피해가면서 자 1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낸 린입니다 어? 그래도 오늘은 뭔가 기량이 좋아요 어? 자 라인을 잘 못겨냈고 자 하지만 뒤에서 아 해마가 해마가 허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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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직선 구간에서 야 거기는 아랄라가 2위로 치고 달리면서 자 해마가 일단은 선두권을 따냈게 따냈습니다 야 리 선수 지금 3 3명에게 오버테이크를 당하면서 4위로 쳐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로 화면 돌아갑니다 자 해마님께서 이제 1위를 따내게 됐는데요 자 두번째 바퀴 허물어 허물어 아 아 어 지금 비트인을 하면 아 용선수 실수로 비트인해 잠깐만 아 이게 무슨 지금 아이고 아 엔진보상 아 그래도 그냥 달려야죠 이거는 아 아 제가 볼때는 이건 너무나 큰 아 온실속에 화촌가요 무슨 발가락 부러졌다고 사람 못 걷는거 아니거든요 어 네 너무 저기 한마디로 적어요 저기 사이버 포뮬로를 치면은 란돌이야 란돌 티타임 같은 애 있지 아 무슨 에 너무 어 자 해마님 현재 1위입니다 자 2위에는 리 선수가 있구요 자 아랄라님께서 3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어허 저왕색은 양식이에요 네 아시나 모르겠어요 네 양식 저기 민님 자 다시한번 1위는 민 아 네 린님께서 챙겼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아 티모가 아니라 그 뭐지 아 니모 니모 아 죄송합니다 아 니모 니모 아 죄송합니다 에 아 둘다 귀여워서 아 헷갈렸네요 에 네 어 바다 물고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상어한테 잡아먹길 뻔 네 알고 있구요 자 리님께서 현재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 리 선수 여기서 저기서는 날아가는 부분인가 보네요 네 아 그러나 라인버킷 좋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은 결국 이렇게 해서 1위 해마님이 아 네 차지하게 됐구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니네요 4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마님이 잘 따라 네 선두권을 따내고 있습니다 자 2위에는 리 3위는 아랄라가 있습니다 자 이거 무리하게 인을 따내려는 리님인데 아 그러나 인은 안 내줬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기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역전하지 못하면 어 네 역전 어어 아니 어서와 열어줄게 접대는 처음이지 아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어 리님께서 허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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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이 아 리님께서 꼴이 나네요 자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아랄라님이 역전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2위에 아랄라 3위에 해마님이 들어옵니다 자 4위에는 민님께서 아 정말 리모 네 들어왔구요 아 5위에 마세라 디용 아 엔진 아 이분은 엔진 왜 또 고장났죠 비트인을 했는데 아 이게 무슨 흠 자 용님 5위로 들어옵니다 자 6위에는 초파님이 있습니다 아 네 초파로 들어오네요 이렇게 된다면 하르비님인가요 지리가 설마 아 마지막까지 이거 보여줘야 돼 뭐냐면 5피컴 홍보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아 마음껏 봐라 어 홍보한다라는 거야 지금 깔끔하게 화이피 캬 자 아랄라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자 요런식으로 자 순위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랄라님이 아니라 하르비님 네 아 죄송합니다 하르비님 네 제가 잠시 어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어 우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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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네 몰라뱉네요 죄송합니다 자 잠시 점수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번째 라운드 린님께서 10점으로 들어왔어요 1위로 네 시작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랄라님 네 2위 아랄라님 요즘 점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해마님은 6위로 아니 6점 네 3위로 들어오셨고요 자 민호님은 뭐야 아 민님이죠 자 실명이 공개된 부분입니다 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네 적혀있었어요 저는 네 여기 적혀있었어요 여기 네 아 저는 적어주셔서 적어주셔서 읽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방송 이런게 예민하기 때문에 어 자 용님께서는 네 네 5위로 4점 획득 아이고 4점 획득하셨고요 자 초파님께서는 6위로 2위 아 2점 획득하셨습니다 나 왜이래 자 하래배님은 7위로 1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잠깐만 6 5 4 자 6위는 3점이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안 헷갈렸어요 네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네요 자 저도 지금 조금 헷갈리고요 어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어 음 자 자 1위는 린님 10점으로 들어오셨고요 2위는 아랄라 8점 3위는 헤마 6점 4위는 민님 5점 5위는 용님 4점 6위는 초파 3점 7위는 하래배님 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선 2라운드 맵 국민 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국민 맵으로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린님께서 되게 좋아요 라랄라도 무난하고 헤마까지도 무난해요 지금은 어 이정도면은 지금 괜찮습니다 원래 리그처럼 흐름이 어느정도 흘러가는 느낌 좀 있네요 자 자 보르사리그 이제 2라운드로 갑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는 추천함 없이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2라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는 일단은 린님께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자 두번째 라운드는 아 누가 웃을 수 있는 아 리그가 될지 라운드가 될지 가보도록 하죠 자 자 일단 1위는 헤마님이네요 자 하지만 여기는 꼴찌부터 봐야돼 왜냐면 충돌을 봐야되기 때문에 어우 근데 지금 하레비님 너무 처졌는데 예 직선인데 여기는 어느정도 자 잘 달려야되겠고 어 다른 선수가 튜닝이 좋아서 그런가요? 하레비님 촬영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튜닝을 제대로 못해 스토리 조심해야되요 야 이거 정말 나란히 다 가는거에요 우어어어어어 난리납니다 이정도면 육중 추돌사고나요 자 조심해야 되구요 어 그리고 초판이 굉장히 빠르게 갔네요 자 어 지금 린님과 용님 아이고 아 이거는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린님의 엔진 손상이 있을수도 있어요 아 엔진 밑에 부분이 똥구멍쪽에 아 너무 지금 예 이정도면 거의 치진수술해야되요 아 하지만 버티고 달려야됩니다 아 리선수 뭐하나요 지금 어 지금 점점 지금 네 아직 엉덩이는 둘곳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됩니다 린님 심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아 조심해야됩니다 네 아픈건 알겠지만 자 3위에 용님 아 일단 밑님께서 뒤처지시구요 자 2위까지 갑니다 우와 진짜 빨라요 이야 속도가 딱봐도 정말 엄청나게 빠른게 예상이 되는데 우와 이야 날라다녀요 지금 어 마세라티가 이게 가속력이 있는 차군요 한방이 있는 차군요 어 어느정도 한방이 좀 있는 차야 이야 진짜 빠르게 가는데요 자 하지만 코너에서는 어 아날라님이 어 어 지금 용 지금 순 순간적으로 네 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들어오긴 합니다 자 아날라 2위로 있습니다 아 초파님이네 초파님 자 초파님이 근데 초파님 지금 선두권을 따냈습니다 아니 어느정도 감속을 좀 해야되요 그리고 중요한거 뭐냐면 이게 들어갈 때 뒤에 박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되구요 야 여기 왜이렇게 진짜 선수들이 악 진짜 어 이를 악물고 달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자 마세라티 1위로 달리고 있는 용입니다 자 2위비는 아랄라가 있구요 자 그 뒤에는 바짝 쫓고 있습니다 해마님이 있습니다 아 해마님 지금 무리하게 지금 예 아웃으로 나가지 않는거 경기 좋아요 지금 자 아 이렇게 된다면 해마 대 용이 되겠네요 자 아랄라 여기 다시한번 파고들 수 있긴 있어요 자 해마 안을 안주죠 어어 용댄 어 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 선수가 램선이 많이 안좋은 선수기 때문에 어어 어 어 어 어 자 진짜 뭐 트랜스포머에요 멀쩡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 오늘 상처 하나 없어요 지금 예 건물비 해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 욕 아 좀 무너지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해마님이 좋습니다 아 그러나 다시 용이 예 와 지금 라인을 정말 아슬아슬하게 부드럽게 잘 들어왔어요 자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용 자 가속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 자 3위 아랄라니까지 있습니다 자 어찌된건지 리님은 보이지가 않네요 자 4위로 있군요 어 네 바로 뒤에 있긴 있네요 아 맞다 리선수 자동차 부상이 있었죠 아 아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주고 있네요 왜 민님이 왜 아 민님 지금 열심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리모 아 진짜 혼신의 힘을 다 합쳐 달리고 있는데요 자 용선수 1위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2위는 해마 자 3위는 아랄라 4위에는 리선수가 있습니다 자 4명이 나란히 달리는거죠 지금 지금 해마님 여기서 한번 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자자자 일부러 인을 따져 인을 따져 인을 따져 아 그러나 내주지 않았어요 자 몸싸움 여기서 자 이건 해마가 질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웃으로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그렇죠 바깥으로가 안나가면 결국 그렇죠 뒤로 달라붙은 밖으로 근데 한 그렇죠 이 순간에 또 인쪽으로 와 해마 이야 이거는 나이스였어요 자 저 구간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어 안으로 갈지 인으로 갈지 바로 인 아웃 아웃인이 딱 돼야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 그 틈새를 지금 잘 탔어요 자 해마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용 여기서는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구간이죠 상대적으로 자동차 좀 무거워 보이긴 하거든요 자 마세라틱이 원래 스포츠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자 이 정도 걸리면 슬립스트림도 사용할 수 있는 건입니다 아 그 와중에 야 눈깝짝할 사이에 역전해주는 용의 모습 자 이렇게 된다면 아 용이 이번 라운드 1위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굉장히 빨리 달려주고 있는데요 자 3위에는 리 선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하게 놀면 안되죠 어 지금 이거 추진력은 해마님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자 봐야됩니다 한번 자 허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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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몸싸움을 무리하게 하면 되죠 어 여기서 여기서 아 용이 들어왔네요 1위로 와 치열하네요 자 두번째 라운드 용이 1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2위에 해마 선수 바짝 추격하긴 했지만 아 역전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도 2위로 들어왔구요 아 리 선수 그렇게 큰 부작에도 불구하고 3위로 들어오는 모습 아 네 대단했네요 자 4위는 아랄라님께서 지금 들어오신 것 같구요 자 순위 말해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4위까지 봤네요 네 아 치열하네요 자 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아랄라님께서 네 자 앞으로 순위는 아랄라님께서 네 오늘도 말해주고 계시는데 경기를 끝나는 사람은 그러니까 경기에 참가했던 사람은 순위를 볼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저렇게 적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어 분할 업무를 하는거죠 네 그걸 제가 이제 계산을 하는거고 이렇게 자 1위는 용 10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2위는 해마 8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3위는 리선수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4위는 아랄라 4점을 획득하셨구요 자 5위는 하래비 아 3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하죠 아랄라님 4점이 4위기 때문에 5점이구요 하래비 하래비 님이 어 네 5위기 때문에 4점입니다 제가 가끔가다가 점수판 돌리다가 점수판 계산하다 약빠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감시해주세요 아 여러분들이 채찍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님은 6위로 3점이구요 초파님은 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점수 한번 합산해볼까요 자 린님이 1위네요 아 공동 2위가 있네요 아 송생이니 별풍선한계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자 순위를 보자면 자 현재까지 순위 1위는 린님입니다 16점 자 2위는 해마랑 용님 공동 2위에요 14점 자 4위도 할만합니다 아랄라님 13점입니다 얼마 차이 안나죠 자 5위 민님 민님부터 좀 분발해야 되겠네요 8점이구요 아 6위의 하래비님 6점 7위의 초파님 5점입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3라운드 메이플 밸리로 갈겠습니다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갈게요 자 시작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초콜릿 아이템 여러분들의 주신 초콜릿 아이템 20만원어치 한번 쓰고 가겠습니다 30분 동안 갑니다 가버려 저 진짜 20만원이에요 네 자 3단 부스터 켰구요 자 이제 포르자 리그 자 3라운드로 갑니다 자 추천 아버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자 1,2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3단 부스터 아이템도 썼는데 3라운드네요 자 과연 오늘 우승은 누가 될지 그랜드 파이널까지 진행합니다 가보죠 자 지금부터 시청자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들어오셔서 개소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질이 안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현재 1위는 용님이 달려주고 있네요 자 2위는 아 네 린님께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엔진 소리가 장난이 아니구요 자 3위는 아랄라님께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4위에는 초파님이죠 어 해마님은 지금 좀 많이 쳐졌네요 어 해마 어 몸싸움이 조금 있어요 지금 자 자 용 아 리 선수 역전 한번 해주네요 자 나쁘지 않아요 자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 용이 바로 뒤에 있구요 자 그리고 3위에 어 어 어 어이씨 조이 어 자 3위에 용님께서 아 용인의 아랄라님이 있습니다 어 지금 그리고 해마님이랑 약간 몸싸움이 있었던거 같죠 자 해마님 3위로 들어옵니다 자 3위로 치고 들어오는데요 자 해마 자 용님과 리싸움 고독하거든요 둘만 있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합류해줘야되겠죠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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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씨 야 잠깐만 야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경기 재경기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나오세요 예 아 지금 예 여러분들 너무 몸싸움이 심했어 얘들아 어 자 얘들아 타임 자 아 아 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몸싸움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막 사고가 나고 막 아 네 아 사 삼사중 추돌 사고가 난거 같아요 지금 네 웬만하면 제가 재경기를 안하는데 사고가 너무 심해서 강제 피트인이 됐어 자동차가 날아가서 예 자 그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재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코너에서 정말 제발 되돌을기면 라인돌파하지 마세요 그거 반칙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코너에서 들이대는거 당연시 여기세요 자 그러면 이어서 3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주세요 자 포르자 리그 다시한번 본선 3라운드로 갑니다 자 추천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아 메이플밸리라는 맵 자체가 많이 알려져있는 맵이기 때문에 자 정말 누가 라운드를 따내게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만큼 몸싸움이 많을수도 있는 맵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민님께서 날려주고 계시네요 야 용님 라인돌파하는거 봐요 판다는 정말 좋아요 어어 자 해마도 지금은 어어 아 진짜 네 오늘따라 유독 튕기시는데 아 이거 뭐 아이고 아니야 자동차를 좀 튼튼한걸 하고 오지 야 아니 왜이래 누가 나갔어 얘네 니모야 모녀나 아 진짜 답이 없네요 자 현재 1위는 아 니리께서 날려주고 있네요 지금은 빨리가라 할사람이 없어요 번호빵 빨리가 1818인데 아 오피 가 하늘안과 자 자 열심히 날려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지금 내 감속을 제대로 못했어 드리프트 자 다시 한번 오버테이크 자 린님께서 오버테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2위에는 용님이 있구요 자 3위에는 아랄라님께서 있습니다 자 용 다시 한번 라인 따져 자 그러나 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앞을 내주지 않습니다 린님 자 이대로만 가면 됩니다 자 이대로만 가면 1위를 굳힐 수 있어요 와 지금 아랄라님만 튕기고 있어요 지금 멈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저기서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자 허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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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첫번째 바퀴는 아 네 린님께서 들어옵니다 자 자동차가 그렇게까지 깔끔한 코넌인가 그리고 빠른 가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정말 이 자동차를 고집하니까 벌써 한 3개월을 된 것 같습니다 와 그정도를 진짜 저 한차만 타는 예 정말 근성 대단해요 대한민국의 남자들 아빠들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예 자동차 너무 많이 바꾸고 있고 자 지금 네 4명 아 오지 말라 이야 블록킹 와 굉장히 과감했어요 지금 자 해마님 2위로 어 이거 무난하게 해마님 여기서 한번 그냥 라인 그냥 들고 가면 아 네 아니네요 네 따지 못했습니다 자 2위에 해마님이 있습니다 자 3위에는 아랄라 자 4위에는 용든 용든 야 나는 용이 나이스 승천하지 자 해마님 지금 엔진 부상이 좀 있네요 굉장히 노래예요 네 아 오른쪽으로도 기우르네요 자 하지만 1위를 달려주고 있네 정말 간지라는 모습 야 이 선수 대단한게 겉에는 완전 멀쩡한데 아내가 다쳐요 선수 예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멀쩡해 보이는 청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죠 저 사람 사람은 괜찮아 보이는데 안은 아닐세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네 겉에는 멀쩡한데 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네 자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아랄라님께서 아 3위는 린님이고요 어 야 이거 해마님 이거 정말 실수했네요 와 해마 와 야 비트인 데스탄인 린님 비트인 데스탄인 린님 경기 속행합니다 아 경기 계속 진행합니다 야 이런식으로 와 이거 정말 사고중에 명장면이네요 야 야 저런식으로 야 저런식으로 할애비가 2위 야 지금 아랄라 와 진짜 세게 막았거든요 야 장난 아니었어요 어 린님도 강제 비트인이 됐어요 자동차는 멀쩡하네요 예 어 멀쩡할 수 밖에 없죠 고쳤으니까 네 비트인해서 어 이쪽은 뭐 거의 광고같아 지금 여기 에 아아 맞아 아 아 으음 아 아 아 아 씨 아니 얘는 왜 이런거야 아니 얘 왜이래야 뭐 어차피 이제 따라올애라 없다고 그런 얘기야?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독주를 달리고 있는 용님입니다 자 2위는 아 자랑스러운 오피컴이 달리고 있네요 하래비님께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 저 문짝이 오피컴이라 써있어요 저 노랭이차 자 3위는 아랄라님께서 가고있구요 아 네 지금 아랄라님인데 2위까지 갈수도 있겠네요 자 오랜만에 보여주는 니싼의 의지입니다 자 근데 니싼님도 대단한게 니싼님 자동차가지고 니싼님만큼 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 이제 최종 홈으로 들어가겠네요 아 이렇게 해서 세번째 라운드 승자는 아 어 비트인했어요 어 잠깐만 자동차가 비트인으로 빨려 들어갔어 어 잠깐만 아 네 용 들어왔는데 용 들어왔고 자 2위는 아랄라 아 아 3위는 초파 자 4위는 리선수 아 네 4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5위에 하래비 자 6위에 민님 자 7위에 해마님께서 아 어디 뭐 기어다니시나요 이분 아 자동 설마 100%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아 무슨 뭐 블록버스터 영화를 본거같다 지금 한편 아 자 이렇게 해서 점수 한번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음 자 용님께서 10점을 획득하셨고요 자 3라운드 1위를 하셨습니다 자 아라라님은 2위로 아 8점을 획득하셨고요 자 3위는 초파 아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4위는 리 5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5위는 하래비 자 4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6위는 민 3점을 획득하셨고요 자 그리고 꼴찌는 해마 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용님 만약에 다른 선수들한테 브리핑 들어오면 자를게 어 만약에 용님하고 사고 나면은 어 다른 선수가 용돈으로 날아가면은 완전히 그거는 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의 들어오면은 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네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항의를 두려워하시면 안돼 알았지? 어 괜찮은거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만약에 어 사고가 나서 좀 어렵다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주시고요 어 괜찮습니다 네 용님도 이해하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막 이거 날라다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 엔진 날라갔다 그러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거죠 자 그래도 뭐 이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다음 라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는 4라운드네요 화산 폭발 맵으로 갑니다 자 자동차 한번 교체하셔도 됩니다 아 점수를 다시 한번 집계를 해야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아 아 이거 토토에요 아 이거는 토토가 아니라 어 그냥 토 나와 어 지금 점수 계산하는데 계산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많이 열악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 아무도 안해줘서 제가 합니다 그냥 자 현재 전체 1위는 아 레디하고 시작하면서 들어주세요 네 시작해주세요 자 야 애들아 아이템 썼으니까 바로 민니엠 레디 박어 자 유인원이야 무슨 마이키를 못 알아먹니 자 1위는 아 아 아 잠깐만 자동차 교체하지 아 해마 민초파 하래비님 자동차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해마 민초파 하래비님 자동차 교체하실 수 있어요 4라운드 때 자 중간 여기 쉬는 타임입니다 자동차 한번 아 교체 없으시네요 아 그러면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1위는 안되죠 자 원래 3 4 5 6 이만 되기 때문에 3 4 5 6 7 이만 되기 때문에 자 시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위는 용 24점 아 공동 2위 아날라 린님 21점 자 4위는 해마니 16점 공동 5위 민니가 초파니 11점 자 7위는 하래비님이 10점입니다 자 이어서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포르자 리그 이제 본선 4라운드로 갑니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자 오늘도 3라운드까지 진행이 됐네요 역시나 오늘도 예측 불허입니다 자 과연 오늘 그랜드 파이널까지 가는 끝에 최종 우승은 누가 될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순위는 일단은 용님께서 조금 앞서있긴 해요 하지만 해마니까지는 할만합니다 자 시작됐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마님 왜 이렇게 뒤쳐졌나요 어 헤드가 좀 빠졌던게 아닌가 해서 들고 자 현재 어어 네 용님 자 일단 6위입니다 아 감성 안했네요 네 저 보 누군가요 네 초파님이었던걸로 기억하고요 어 여기서 약간의 사고가 좀 있었는데 어 자동차가 세다보니까 네 일단은 버텨냅니다 자 린님께서 1위로 날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한 독주를 날려주고 있네요 자 2위는 용님께서 따라오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자 3위는 민님께서 있습니다 어 야 잠깐만 민님 지금 또 람보르기니에요 보니까 그쵸 아 아니네요 아 맞나 페랄인가 예 잘 모르겠네요 람보르기니인것 같아요 아 람보르기니네요 예 엠블론 보니까 어 뒷모습은 뭐 거의 완전 그니까 이 선수는 이렇게 봐줘야돼 이렇게 아 자동차 정말 잘 빠졌 아 이렇게 봐줘야돼 아 사고도 없이 정말 잘 달리네요 민님 딱 말하는 순간 뒤돌아간 다음에 시원시원하게 시원시원 시원시원시원 시원시원 자 자 현재 1위는 린님께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3위는 야 이거는 이런식으로 사고나면 안되죠 아니 저거 말로만 듣던 그 아스라다 기술 아닌가요? 아 저거 애니에서 봤는데 저렇게 날라달리면서 역전하는거 그 뭐라그러지 그거? 개깜짝 놀랬는데 방금 저거 맞지 애니에서 한번 본거 같은데 자 에어로모드 에어로모든가? 저거 뭐라그러지 아 리프링턴 맞다 리프링턴 아 지금 사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일단 해마님이 1위로 날려주고 있습니다 자 2위는 리 자 3위는 아 현재 용님께서 날려주고 있네요 자 이제 첫번째 바퀴만 돌았을 뿐입니다 아 3바퀴로 하셨네요 원래 2바퀴는 2바퀴만 도는 맵인데 설정이 잘못됐네요 그냥 달리겠습니다 야 여기 이거 한바퀴 도는데 3분가량 드는데 3바퀴를 돌면은 진짜 집중력 진짜 헐거든요 지금 이 게임하는 선수들은 10분 동안 눈을 깜빡거릴 수가 없어요 그정도로 힘들겁니다 자 현재 1위는 해마님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리님 일단은 인으로 한번 파고들렸는데요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자 3위는 용이 있습니다 자 아웃에서 자 인으로 그렇죠 자 라인 공략 좋아요 지금 무난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리님 들어올거 같으니까 몰아냈죠 어 리님 안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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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인을 내주지 않는 해마 블루킹 좋습니다 자 4위는 아랄라님이신거 같구요 자 블루킹과 잘해주며 달리고 있는 해마입니다 자 4명이 전부 다 원샷안에 들어온 아 용님과 리님 사고났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아랄라와 아 네 해마님과의 승부입니다 야 지금 사고가 너무 지금 크게 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둘을 봐야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엑스박스 360이라는 아 콘솔 게임기기로 하는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3위는 민님께서 있는데요 아 은근히 앞에 있는 선수들이 자멸하면서 뒤에 있는 선수들이 좀 치고 달리네요 이게 레고가 안나요 람보르기니가 예 좀 허접하네요 아 여기서 또 이런식으로 근데 앞에 로니아는 왜 붙였어요 어 그러어보니까 로니아는 왜 썼니 예 자 왜그런지 모르겠구요 자 저 시청자중에 한명이죠 나루토 하시는 분인데 예 자 해마님 어 야 린님 야 그런 어려운 와중에 따라왔어요 어 대단한데 이거는 야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2위까지 따라왔습니다 리 선수 자 아직까지 달릴 뭡니까 레이스는 많다라는거죠 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해마 계속해서 어 한 3,4분 됐나요?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리 선수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거의 임요한과 홍진호 같은 선수들이죠 이 두 선수 일명 리신데 해마허 자 진짜 명승부를 펼쳤던 어 진짜 보루자 원조 멤버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부딪힙니다 자 자 자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랄라님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오히려 지금 아랄라님 역전할 것 같은데요 자 자 자 봐야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? 이야 해마님 진짜 잘 지켜내네요 1위를 이야 지금 아랄라 해마 따라가려다가 어 지금 라인 벗기는건데 린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린님이 짜자자 해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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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람보르기니가 코너가 좋네 아 람보르기니가 아니라 저기 그 범블비가 이거 4윤인 것 같아요 자 아 린님께서 결국 오버테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아 여기서 용님이 해마를 와 용님 오늘 여러사람 죽이고 있어 아까전에 린님을 죽이더니 에 이번에는 자 아 하지만 아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마님이 지금 아 내가 빨려들어간 것처럼 보였는데 다른사람을 보냈나 용님이 잘못봤나 내가 에 에 민님을 보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것 같아요 지금 에 민님을 보냈나봐 아닌가 어 잘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욕하시는 분들 강퇴하니까 짜지시기 바랍니다 아 당하셨네요 블랙샷 자 현재 다시 1위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1분 25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네 로고가 있네요 제 로고가 아 네 부끄럽네요 네 포르자 나루트리그 GTA 4리그까지 조바문이 추천하는 컴퓨터 컴퓨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메인에 지금 문상이벤트 1 플러스 1으로 2만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아 용선수 아 뱅이치기하고요 자 린님께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독 지금 에 어 네 해마님도 3위한테까지 쳐줬어요 아 이러면 이러면 확실히 해마니 어렵습니다 짜지만 어 그러나 2위까지 치고 달리고요 어 자 남은 시간은 5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랄라 잘 달려줬어요 자 남은 시간 40초 자 최종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역전하기 힘듭니다 이제 자 아랄라까지 들어오는 모습 자 봐야되요 자 린님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직선 구간에서 범블비한테 앉아피면 돼요 자 린님 블록킹 해야되요 린님 이거 블록킹 안하면 결국 집니다 린님 아 못했어요 블록킹 해마가 아 해마가 결국 1위로 오오 야 이거에요 범블비가 자 역시 자 허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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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주고 있습니다 하래비 자 꼬리 지점 향해서 들어와주고요 자 6위의 초판이 보겠습니다 아 네 들어와 주네요 자 그렇게 되면 꼴찌는 용이네요 헤드샷 헤드샷 진짜 무서운게 운전할까봐 두렵다 야 야 저거는 있잖아 수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버려야돼 폐차해야돼 저거는 어 자 미래에 진짜 자동차 사고도 무슨 예술작품급으로 낼거같애 쟤네들은 어 정말 조심해야됩니다 여러분들 운전면허 딸때 애들아 진짜 전문학원 가라 일반학원 가지말고 걔 또 어설프게 배우면 안돼요 네 위험합니다 한국이 위험해질 수 있어 자 해마님이 1위로 10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린님께서는 2위로 8점으로 들어오셨구요 자 아랄라님께서는 3위로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민님께서는 4위로 5점을 획득하셨구요 자 하래비님이 5위로 4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초파님은 6위로 들어오셨네요 3점을 획득하셨구요 자 용님은 7위로 2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점수 한번 합산해보죠 자 와 린님이 역전을 했죠 지금 1위로 자 해마도 지금 잘 날려주고 있네요 자 오늘 아랄라도 지금 좋아요 자 한번 집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위는 린님 29점 자 2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아랄라 27점이에요 자 2위 아랄라 자 공동 3위입니다 해마니가 용님 26점 1등과 3점밖에 차이가 안나요 이 정도면 달리만 합니다 자 하지만 5위에 민님은 조금 차이가 나네요 16점 자 공동 6위입니다 하레베니가 초파님 14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어서 5라운드로 하겠습니다 맵은 트위닝으로 가보죠 자 레디 해주시고 시작해주시면 5라운드 가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자 자 조많은 TV 보르자 리그 자 5라운드로 시작합니다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자 이젠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적어도 4위까지 모릅니다 그랜드 파이널까지 가봐야겠죠 과연 오늘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됐지 경기 갑옵니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어 여러분 즐겨찾기 감사드립니다 질척 좀 많이많이 좀 눌러주시구요 자 시작했습니다 자 7위는 아랄라님께서 있네요 네 자 이 맵 자체도 예 재밌는 맵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코너를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었던가 여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트위닝인지 로드 아메리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아 초파님 지금 너무 아웃으로 나 아 아 아 라인 복귀할때 여러분들 잘 보셔야되요 이렇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잘 봐야됩니다 야 지금 1위가 격차가 많이 나겠는데 아 오랜만에 람보르기니 아 시원하게 자 이거는 2위를 봐야되겠네 왜냐고 곧있으면 1위가 될테니까 네 그쵸 자 하지만 이거는 3위를 보겠습니다 왜냐고 곧있으면 3위가 1위가 될테니까 네 제 말이 아닌가 보세요 어 자 용선수 지금 마세라티 자 마세라티를 오늘 아 네 골랐습니다 자 아라라니가 지금 몸싸움이 좀 있네요 자 마세라티 용 자 지금은 네 상대가 앞으로 들어오는거를 기다렸다 갔어요 네 저런식으로 충돌을 피해주는 플레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용둔 생기면 진짜 다 죽겠네요 아 지금 아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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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코너로 아 지금 옆에 코너로 지금 역전했어요 아 3명이 지름길을 가면서 자 지금 코너를 그냥 뛰어넘어버렸어요 자 그냥 잔디를 밟아버렸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해서 해마님 1위를 일단 냈습니다 자 자 1위를 날려주고 있는 해마 2위는 리 자 해마 선수 오늘 뭐 진짜 네 굉장히 좋아요 잠깐 라운드좀 보겠습니다 해마님 어 네 다시 왕기하고 있는 어 해마님 지금 드리프트를 잘못했네요 아 리님하고 부딪힌거 같죠? 네 살짝 코너에서 자 이렇게 된다면 민님께서 줬습니다 자 2위는 아랄라 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사고가 났네요 화면을 가리는 순간에 죄송합니다 자 첫번째 랩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웃으로 빨려들어가네요 이렇게 된다면 자 아랄라님께서 1위를 따내게 되셨네요 자 3위는 해마님께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직선에서 람보르기니에요 어 엄청나게 빠릅니다 무슨 이자동차는 서있는줄 알았네요 순간 예 정말 빠르고 예 정말 빠르고 자 하지만 코너에서는 역시나 예 잽이 안돼요 자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민님 예 저 람보르기니의 코너가 돌파 능력이 안좋아서 예 부딪힐까봐 승거에요 지금 이 아랄라님께서 자 코너여서 역시나 따라잡히죠 자 네 이거는 돌파해줄만해요 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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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네요 아랄라 자 두번째 바퀴 남은 시간에 1분 30초 정도 남겨두고 지금 라인 뚫어내요 라인 뚫어냈어요 자 이렇게 된다면 어? 근데 해마님도 같이 오는 부분인거 같은데요 자 지금 해마님이 자 해마 자 해마 봐야됩니다 자 1위로 지금 2위로 달려주고 있는데 해마 자 아랄라님과의 몸싸움 없구요 아직까지는 아아아아 저거 누군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래비님께서 다시 한번 지름길을 가면서 어 아 그러나 지금 이거는 지름길을 갔다가 군대갔네요 이정도면 거의 못오시겠네요 다시 돌아오시는데 너무 오래걸려 이거 이러면 1등은 절대 못해요 자 민님께서 현재 1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람보르기니냐 범블비냐 어떻게 보면 자존심의 매체 아니겠습니까 둘 다 노랭이죠 자 근데 이쪽은 약간 뭔가 너무 노래 어 자 아 아 네 지금 네 몸싸움 좀 있죠 아랄라님도 있습니다 뒤에 3위로 자 허브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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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번째 랩 와 민님이 결국 1위로 달려주고 있네요 자 이것도 대단한 부분입니다 지금 1위를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구요 자 마지막 세번째 랩 파이널 랩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내고 있는 민님 자 해마님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해마님이 있구요 자 그리고 용님은 도대체 뭐하나요 어디가셨나요 아 꼴찌네요 아 피트인을 한번 하신거 같아요 겉에는 지금 뭐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안쪽은 아무것도 없는거 보니까 한번 피트인을 해서 고치신거 같고 자 6위는 린님이네요 아 네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자 네 어우 많이 따라왔어 지금 자 자 그래도 굳건히 1위를 잘 지켜내고 있는 어 그러나 여기서 해마님이 1위를 따냈습니다 자 해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1위를 따내줬구요 자 2위는 민님께서 쳐줬습니다 자 3위는 아랄라님 있습니다 자 해마 라인 잘 뚫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너 바깥으로 넘어갔어요 민님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무도 저 뭡니까 저 코너를 공략하지 않았네요 자 역전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다 드는거 같고 아이고 야 여기서 아 4명이 3명이 야 이거는 너무 아 코너에서 예 사고가 너무 크게 났어요 아 사실 저렇게 코너에서 밀면 안됐는데 아 뭐 고인은 아니겠지만 지금 일단은 예 너무 지금 다들 예민해진거 같습니다 자 현재 1위는 민님께서 달려주고 있네요 자 아랄라 2위로 달려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이제 20초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민님께서 거의 1위를 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여기서 이러면 안되죠 아 이렇게 된다면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긴장을 많이 했나요 자 아랄라가 아 그러나 다시 민님이 아 결국 허브로 아 들어오네요 아 이거 뭐 전쟁나는거 같애 자 2위는 아랄라 3위는 하래비 하래비님께서 3위로 들어오셨네요 자 4위는 해마 아 해마님 사고가 한번 났습니다 좀 아쉽게 됐습니다 자 초판예보 5위로 아 네 들어오셨네요 자 6위는 린님 자 자동차 고장나서 이런가요 개인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들어왔습니다 7위는 용님이네요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드려야되겠네요 자 여러분 아 코너에서 몸싸움이 너무 심합니다 네 자 고 2위는 아니겠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코너에서 몸싸움을 하시면은 여러분 경고카드는 드릴거에요 아 지금 뭐 3중추돌 사고가 나요 네 자 몸싸움 되도록이면 자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과이님 네 과..와이님인가요 네 별풍수 2개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점수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님께서 1위네요 자 민님께서 10점을 획득하셨고요 아 이때까지 10점을 획득하지 못하시다가 이번에 네 이번 라운드 진짜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2위가 하나도 없었는데 아 네 1위를 따내는 쾌거를 네 이뤄내십니다 자 아랄라님은 2위로 8점을 획득하셨고요 자 하래비님은 3위로 아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자 조파님은 5위로 4점을 획득하셨고요 자 5위는 5점이네요 아 4점 맞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해마님을 먼저 계산을 해야되겠다 해마님이 4위로 5점 자 그리고 아 조파님이 5점 아 5위로 4점 이러면 되네요 흠 자 6위는 리님이죠 자 3점 자 7위는 용님 2점 자 점수 짓기 하겠습니다 흠 자 현재 1위는 아랄라 35점입니다 이야 아랄라님이 급부상을 하고 있네요 자 2위는 리님 32점 자 3위는 해마님 31점 4위는 용님 28점 5위는 미님 26점 자 6위는 하래비님 20점 7위는 초파 18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 다음 라운드 6라운드 국민배 미버스로 갑니다 여러분들 근데 장난으로는 달리지 마세요 오히려 치열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치열한게 더 재미있거든요 예 장난으로 달리면은 더 재미가 없으니까 어느정도 좀 몸싸움은 좀 자제해주시고 장난으로 막 괜히 막 피트인 하지 마시고요 어 제대로 달려야 엔진 손상 10% 됐다 피트인 말도 안되는 소리야 내가 포르자 해봐서 왔는데 그냥 달려도 되는 수준이에요 네 자 그정도면 생활기스에요 얘들아 어 자 레디해주시면 그러면 아 다음 6라운드 국민배 리버스로 가죠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문은 네이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질문은 네이버 자 자 과연 오늘 우승자는 누가 될지 다음 6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네이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답변을 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어보고요 그리고 싸우시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제가 손해봐요 그냥 질문은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같은 노예야 하나에 아 물론 이제 매니저라는 하나의 상노예가 있긴 있지만 상노비가 있긴 있지만 아 그래도 똑같습니다 저한테는 왜냐면 저는 왕이니까 자 현재 2위 자 미니께서 달려주고 있네요 1위는 용님 장난 아닌게 빠르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야 이거만 시작부터 엄청나게 격차를 내주고 있습니다 용 자 정말 에에에 여기는 여러분 그리고 시점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어어 저거 뭐하나요 혼자 아 혼자서 저기서 에에 팽이치기하면 재미없는데 혼자서 저기서 저걸 하시네요 네 자 2위는 해마님 자 3위는 린님께서 바짝 붙었습니다 자 3위는 린님께서 바짝 붙었습니다